올라가, 올라가. 형제야. 아이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봉주. 예의받은 이봉주. 좋아, 좋아. 심판은 아무거나 안 하는데. 심판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봉주. 그래서 저 정도면 전화번호도 교환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좋아, 좋아, 좋아. 죄송합니다. 좋아.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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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그렇지? 좋아.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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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그렇지? 좋아. 붙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그렇지? 아, 이렇게. 아, 아. 골 먹었습니다. 아, 옆이래. 아니, 이봉주 선수가 예의가 너무 달라요. 현저하게 중앙 라인이 지금 지쳐서 가요. 양신과 우리 이만기 선수 라인이 좀 지칩니다, 이제. 자신을 지금 집요하게 중앙 라인을 지금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준혁이 형, 호흡 좀 맞혀요, 호흡. 이럴 때 호흡 맞히라고. 그렇지. 준혁. 사람 담아라, 라인아. 자, 우리가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이 좀 많아야 돼. 자, 호흡 크게 하고. 호흡 크게, 호흡 크게. 심어 봐, 심어. 심어. 깬지, 나. 우중이 올라가세요. 뛰어라. 우중이 올라가세요. 뛰어라. 아이씨. 아이씨. 잡아라, 잡아라. 아이씨. 형, 이거 내로셔도 돼요. 내로지 마세요, 내로지 마세요. 사람 잡아, 사람 잡아. 사람 잡아, 사람 잡아.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appa. 來說, 없어, 없어. 김동현. 나이스 김동윤 나이스 김동윤 나이스 나이스 김동윤 잘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나와야 돼 우리 어쩌다 FBC의 이경연이에요 그렇죠 이게 말이죠 그전에 같았으면 우리가 지금 6대0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3대0으로 3번 하고 있어요 시간 중에 저희가 골키퍼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